어 여기서 시작하자 어 다음 미션 뭔가요? 똑같애? 어 아 그대로 그대로 아무도 못 구했잖아 어 지금 피트.. 지금 뒤에 피트송이 된거 가지고 아! 어 형 형! 어 형 형!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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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있어 형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이쪽 인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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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형 안돼 진짜 어 알았어 형 진짜 안돼 자 빨간색 오토바이 두 개가 미션입니다 그때까지 못 달리고요 어 어 아마도 유튜브에는 그냥 마지막 경기 하나만 한걸로 올리자 어 사랑하는 유튜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미션은 빨간색 오토바이 두 개 구하기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 뭐야 어 자동차는 못 탑니다 자동차는 미션을 성공해야 탈 수 있습니다 그냥 대장이 사기네 그러고 보니까 이게 그니까 먼저 순화 전에 그니까 먼저 그걸로 이제 접근해가지고 순화로 이제 접근하는게 좋은거지 그 다음에 이제 방어자들은 권총만으로 싸울 수 있는 곳으로 유도하는거고 방어자들은 여기 여기 고가도로에 없으니까 계단 커버 내려가자 뒤에 차 뒤에 차 뒤에 차 아우 아우 미친 시민 어 어 일단 내려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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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내려가져라 어 여기는 좀 높은데 이쪽에 계단 있는데 아 이리로 가 이리로 쭉 가 그냥 어 아니 높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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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높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흠 어 1대 1이야 응 공항에 차 최대한 서로 만나지 말고 이게 은근 근데 도시에서 차지니까 서로 잘 만나지네 사람 생각이 다 똑같아가지고 지금 보니까 저쪽은 응 아까 1라운드도 그렇고 응 계속 모여서 다니는 것 같아요 그니까 아니 저쪽은 두 명 두 명 나눠져 있었는데 방금 저는 우리랑 좀 상황이 비슷했을 거야 응 난 맨날 퍼스트킬 당하네 저중가 배적진이네 배적진 어 이제 삼라 여기 이제 제대로 가자 나중에 둥둥한 조건이면은 이 선양님 먼저 죽이러 가야겠다 다른 현실무도 같은 거 야 자 우리가 잘 애들 없는대로 잘 숨어가지고 같이 안 만나면서 어 방탄까지 하셨어 어 오토바이 먼저 딱 구하자 형 형 형 같이 가 형 아냐 여기 주차장 있어서 잠깐만 야 오토바이가 없다이 없어 없어 어? 어 거창 어디 가셨어? 여깄어 여깄어 띠에 띠 어 야 어느정도 같이 다니면서 거시기 하자 와 여기 아 하나도 없네 회관이야 여기는 얘들아 잠깐 나 화장실 좀 갔다올게 잠깐만 어 한명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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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처에 있어 이형 어딨어 제가 제가 보고 있어요 아 예 아크팩토리님 예예 예 저당 다닙시다 예예 쪼금 오세요 어디여기 계시기 어 여기가 근데 오토바이가 잘 안보이네요 예예 잘 안보여요 아 놀라님 마이크 지금 인정나셨나? 음 아 뭐 아 뭐 뭐 크리 떴을 수가 있죠 아 전문이 크리 떠서 잠시 껐을 수도 아 저도 오면은 갑자기 꺼질 수 꺼질 수도 있어요 마이크 예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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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장이 대장이 같은 조건에서 마이크를 쓰는게 더 나을 수도 있었을텐데 아 나 마이크를 끄고 있었네 그러니까 더더욱 지금 미션 성공이 간절해지는거야 미션만 성공하면 제가 슨아 먼저 때릴 수 있어 이리로 이리로 트랭클링 근처에 트랭클링 근처요? 네 오 오토바이다 오 빨간색이야 하나 찾았다 야 잠깐만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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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거 빨간 아니야 빨간 아니야 야 우리 오토바이 타서 찾는다 없네 야 한대 찾았어 얘들아 들리지? 예 들려요 들려요 자 한대만 더 찾으면 돼 안보이네 안보여 여기 없을거같아요 놀란님 엔지니어님 아무리 봐도 여기 없을거같아요 야야 놀란아 내가 운전에 집중할테니까 주변 잘 봐줘 놀란다 마이크 써봐 마이크 없니? 아 크리 알겠어 알겠어 발견하면 총 쏴 너무 발견하면 총 쏴 한복판으로 다니면 안돼요 아주 잠깐 그리 알겠어 알겠어 발견하면 총 쏴 너무 한복판으로 다니면은 너무 대놓고 다니면은 안된다고 알겠어요 장애물 있는데도 언제든지 언제든지 언패 적어도 언패 정도 할 수 있는 차를 타고 있어서 어 어 뭐야 저 차 뭐지? 저 차 뭐야 도망칠까요? 도망치자 저 차가 왜 저기 왜있어? 근처에 있나? 차는 못타지 않아요 저쪽도 아 근데 차가 차가 저기 밑에 있잖아 기하에 아니 근데 우리 오토바이 다 찾으면 차 탈수 있어 예 저기 강가쪽에 차가 하나 떨어져 있길래 뭔가 해가지고 어 앞에 오토바이 발견 잠깐만 쏘지 봐봐 쏘지 봐봐 색깔이 아 검은이다 어? 오토바이다 야 확실히 오토바이 타서 추적하니까 빠르다 어 서치가 빠르다 노란데 아 노란데 소음기 안 끼셨어 이리? 레미콘도 나오네 소음기 안 끼셨는데 예 안 꼈어요 소음기 낀 총 없으신가? 조심해야겠네 이게 권총이 낮은 소음이 적어서 괜찮긴 한데 그나마 다시 들어갈까? 아 잠깐만 여기가 오다가 볼게 나 화원 느낌이라서 오토바이가 없을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돌아서 들어가자 불안해 네 경비는 조심 어? 아 역시 깜짝이야 도망가는 거 보고 옆에 오토바이 소리 들리는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여보세요? 아 검은색 검은색 어 여기 오토바이 많이 다니는데? 여기서 좀 대기타면서 좀 볼까요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여기 밑에서 보시죠 밑에서 네 밑에서 저 지금 밑에요 세편을 하고 온다 오면서 볼게요 어 어 이거 빨간색 있다 빨간색 어 빨간색 빨간색 찾았어? 찾았어요 야 모여 네 모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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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로 갈게 하세요 어 글로 갈게 글로 갈게 야 놀라나 애들 있는데 찍어라 웨이 웨이 대충 찍어봐 어 오케이 제가 찍을게요 좀 움직여요 그래도 우리도 그쪽에 가 그쪽 가만히 있으세요 그냥 그쪽 우리 그 운동장 쪽에 네 이거 우리가 어떻게 꺼 이거 아 시끄러 큐 큐 큐 큐? 안되는데 이거? 큐하고 밑으로 딱 널려 큐 누르고 그냥 옵션에서 노래를 BGM을 다 꺼버리면 돼 잠깐만 왜 경찰 소리가 나냐? 왜 경찰 소리가 나가지? 아 저거 경찰 경찰도 떠요 민간인 경찰도 구급차구나 구급차 구급차네 구급차 잠깐만요 우리 좀 앞으로 가요 좀 움직여요 예예 우리끼리 경찰 뜰 일 없으니까 경찰 소리에 반응 엔지니언님이 좀 위치 좀 계속 해주세요 춥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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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어 야야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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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미션 성공이고 일단은 스포츠카 두 대 타자 나눠서 네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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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쟤네가 어차피 차를 못 타기 때문에 아무거나 타도 돼 빨리 타자 빨리 타는게 중요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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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그걸 쓸게 저거 쓰고 야 우리는 내가 우리는 일단 이거 이거 하나 타자 어 이거 이거 좀 빠른건데 이거 타세요 이거 아크팩토리거 해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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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빠른거 야 몇명이야 몇명 모여있어 4명 뭉쳐있어 4명 뭉쳐있어 오케이 오케이 그럼 먼저 스나로 딱 가자 어 형 내꺼 타봐 내꺼 타봐 타봐 인신형님 제꺼 타세요 어 야 네비 네비 네비로 안전한대로 찍어 스나 먼저 쫄 수 있는대로 이리로 지금 가면은 다 싸먹을 수 있어 막을 오우 야 먼저 스나 쏠 수 있는대로 어 먼저 스나 쏠 수 있는데 어 아 지금 이미 막 자리 잡으려고 하는거 같애 움직임이 보니까 그래? 괜찮아 우리가 유리하니까 인신형님 저기 계속 길좀 해주세요 지금 이 건물에 있어 이 건물에 예 건물? 해변가 쪽 가면 돼 해변가 아냐 나도 레이더 꽤 크게 쓸 수 있어서 찍어놔 찍어놔 우리가 일단 이쪽으로 가자 어 이쪽에 있어 이쪽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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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있어 이쪽에 지금 오케이 오케이 뭉쳐서 들어가 있어 근데 내가 일단 어 나 꺼졌다 일단 이쪽으로 갑시다 다들 그리고서 다른 사람이 레이더스님 어 제가 썼는데 저기 4명 다 뭉쳐있어요 4명 다 뭉쳐있어 아크팩토리님은 아직 쓰지마세요 저기 여기 부서가 안있어야 돼 돌아가면서 쓰고 야 2명 빨리와 2명 뭐해 여기 4명 뭉쳐있다 여기 4명 뭉쳐있다 기차에 저것 때문에 한 명은 운전하세요 한 명은 운전하고 한 명은 운전하세요 아 잠깐만 여기 제가 운전할게요 제가 예 여기 아닌거 같은데 아 여기 공항이잖아 여기 뭉쳐있다고? 예 거기 어디 도로 근처에 거기 근처 어딘가에 뭉쳐있을거에요 어디 집안 근처에 옥상에 있을거에요 거기 옥상 올라갈수있거든요 아 지금 보여 보여? 안보여 아니아니 그 지금 써봐 레스터 써봐 직진 직진 썼어? 여기 올라가있다 이 건물 올라가있어 아 그 건물 올라가있다고? 앞에서 좌회전할수있으면 좌회전해요 앞에서 좌회전 형 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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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 기다려봐 기다려봐 여기서 좌회전 정확히 어디 건물인지 알아? 아냐아냐 뒤로 뒤로 여기선 안보인다 여기선 안보여 뒤로가서 타봐 타봐 야야야 일단 안전한데로 가야돼 안전한데로 정확히 이 건물이거든 응 오케이 오케이 여기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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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우회전 이렇게 지금 4명있어 이제 길 알겠다 여기 어디인지 길 알아요 오케이 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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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좀 정확한데로 좀 알려주세요 여기서 좌회전 여기서 좌회전 좌회전하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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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 놀라놔 저 앞 건물로 아 그래 그래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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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리고 여기서 내리자구요? 얘들아 레스터 계속 써줘 근데 아 레스터 쓰면 자기밖에 못 봐요 근데 그니까 써서 나한테 보고해줘 놀라니까 계속 찍어줘 거기 있는거 어 근데 형은 안보이지 내가 찍어놔 그래도 거기를 찍어놓으면 내가 대충 그쪽을 쪄지 스나로 형이 안보이잖아 내가 찍으면 보여? 아 그럼 대충 알려줘 어떤 건물인지 여기서 왼쪽에 있어요 어? 왼쪽 왼쪽 형 입장에서 오른쪽 방향이겠다 시점으로 보면 얘들아 근데 이거 웨이포인트 찍는게 모든 팀이 고 공유되지 않냐? 그런건가? 웨인 웨인은 차 탄산화끼리만 공유되거나 알았어 야 나 그럼 여기로 올라가볼게 한번 나 네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 아니라 형형형 이 건물 어때? 요거 사단에 있는거 같아 응 그니까 지금 한번 가볼라고 요거요거 근데 애들 지금 안보인다 여기서 안으로 들어가서 없는거 같아 야 여기 한번 누가 스읍 하 여기여기 올라가지지가 않는데 여기 두블럭 앞에 있다 두블럭 앞에 두블럭 앞에 두블럭 앞에? 좀 전진할게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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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일로 좀 반대편에서 습격해서 일로 유인하면 내가 스나로 딸게 어 잠깐만 나 보였어 나 보였어 애들 아 나 애들 보인다 보인다 어 우리 완전 반대편으로 가서 이쪽으로 몰자 반대편으로 가서 이쪽으로 걸어오는거야 어? 나는 쟤네가 안보인다 쟤네는 왜 내가 계속 뜨지 이렇게? 형은 보인다고? 오케이 오케이 나도 지금 서로 지금 막 지도에 뜨고 있어 서로 나만 보이나? 나만 보이나? 잠깐만 이거 누구야 이거 엔지니언님 곧 보여요? 네 형 레이더 그 화살표 주위에 빨간색 표시되시면 상대가 보고 있는거 레이더 주위에 빨간색 표시가 되면 상대가 날 보고 있는거라고? 잠깐만 레스트 한번만 더 쓸게요 형 레이더에 그 형이 화살표인가 그러잖아요 어 근데 거기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으면 아냐 안감싸져 있어 안감싸져있어 그럼 안보고 있는거야 세명 안보이는데 근데 세명 세명 저기앞에 아 저기있다 저기있다 저기따 저 천양이 보였다 보였어 보였어? 오케이 야 대박 야 대박 대박 아 아이씨 아 수고하셨습니다 야 내가 녹방으로 보여줄게 녹방으로 보여줄게 컨텐츠 제대로 쪘다 전기 컨텐츠 각이다 오졌다 오졌다 어 전기 컨텐츠 각이야 수고하셨구요 전기 컨텐츠 가겠습니다 어 오늘 약간 파일럿방송이었고 룰이 딱 좋아 지금 아니 이제 다음에는 둘리랑 하기로 했어요 와쿠팀 대 둘리팀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어 아 이건 할 때마다 다른 그림이 나온다니까 아 위에 있네 엔지니어님 이 사람들 위에 있어 위에 미션 3경기만 보면 재밌었잖아 1,2경기 때문에 그러지 아 뒤에 있다고야? 뒤에 위에 있다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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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경기? 3경기만 보면 솔직히 에에에이 킬뱅각이었잖아 그냥 가만 좀 봤어 그냥 갓 좀 봤어 어 야 끝났어 얘너라 끝났구나 어 어 어 한화야 흥ㅎ흐흫흐흫 흐흫흐흫흫흐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 아 음 수고하셨구요 어